지금 결과적으로는 아직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결과가 없어요 중국이 실제로 너무 호돌갑 떨었던 거 아닌가 들었는데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그냥 그런 거 생각 전혀 없이 편하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비는 해야죠 오늘 qrt의 미래사업협력실 전문 연구 위원이신 김용탁 위원님 모시고 한국 메모리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제가 2009년도 8년도부터 SK하이닉스 그때 당시에는 하이닉스 반도체였는데 출입할 때 사실 저는 언론지상에서 이름만 뵙고 보도자료 나오면 개발했다 이러면 김용탁 cto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도 많이 접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이닉스에 계셨었죠 네 84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요 2004년도까지 30년 넘게 현대전자였고 하이닉스였고 현재는 지금 저 나올 때도 SK하이닉스였는데 그 회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만두시고 학교에도 잠깐 계셨었죠 네 올해 초까지 서울대에서요 6년 넘게 개공교수를 하고 같이 학생들 하고 미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qrt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개발 메모리 개발 쪽을 주로 과거에 말이 하셨죠 개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개발 뭐 설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쪽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product engineering 을 그래가지고 제품을 어플리케이션 하고 검증을 하는 그런 쪽에 해가지고 나중에는 cto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개발을 총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경쟁력은 계속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실 텐데 메모리 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저장장치 혹은 임시 메모리 이런 걸로 그냥 와닿아 지는데 그쪽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메모리 디바이스는 어떻게 좀 정의 를 할 수 있습니까 메모리 디바이스는 첫째는 이게 메모리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반전체 메모리 중 범용 메모리 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그냥 여기는 실명을 고민해도 되잖아요 삼성 걸 꼽는 자리에 웬만하면 하이니크 꽃도 sk꽃도 꽃 펴면 동향력으로 장치가 동작을 하고 마이크론 꽃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어디나 바꿀 수 있는 우리 전구 갈아 끼우듯이 전구 갈아 끼우듯이 그 정도 제품인데 이제 이게 예전에는 뭐 한 제가 84년도에 입사 말씀드렸었는데 한 87년도 될 때까지도 디랩메이커가 한 31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엄청 많았네요 네 지금은 뭐 3개인데 그 회사 들이 계속적으로 도태되어 나가는 게 가장 큰 게 한 12 5위 5개 정도 남을 때까지는 코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트란 원가에 대한 그러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판매가 대비 원가에 대한 얘기 우리 이제 프로핏에 대한 워낙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비즈니스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코스트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품질 네 품질이고 왜 그러냐 뭐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뭐 그런 세대가 별로 경험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pc라 그러면 청계천에 가서 부품을 사다가 조립을 했습니다 네 조립 pc를 네 조립 pc를 하고 실은 데디라는 컴퓨터 자체도 그 회사가 처음 시작을 하는 게 커스터머한테 오더를 받아 가지고 각기 다른 사양으로 한 3주 내지 4주 후에 딜리버리를 해 주는 그런 그러니까 대신 조립을 해 주는 그런 인터넷은 막방 누르고 그랬죠 cpu 어떤 거 그렇죠 폼이 있어 가지고 cpu 어떤 거 쓰고 하드는 어느 정도나 사이즈 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펜시하고 몇 개 안 남은 회사들이 그거를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퀄리티가 다시 말해서 로우엔드 시장에 거의 없다는 이런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로엔드 시장은 없다고 보고요 특히 딜앤 에서는 딜앤에는 없다고 보고 전 세계적으로도 딜앤에는 굉장히 드물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 세트 제품을 만든 회사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몇 개 만든 우리나라에서도 노트북 같으면 그렇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lg가 대부분 만들고 삼성이 조금 만들고 뭐 두 회사 전 세계적으로도 그거는 큰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몇 몇 개 회사만 내기 때문에 퍼포먼스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퍼포먼스 그러니까 스피드도 빨라 야죠 커런트도 낮아야죠 뭐 등등 뭐 코스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서포터빌리티 입니다 서포터빌리티라는 게 어느 한 회사에 가가지고 우리가 보통 요즘은 뭐 저기 조그마한 구멍가게는 별로 어느 하나 살 때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많은 제품 계속적으로 구매를 할 때는 큰 회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을 가든가 모든 제품이 있어야 합니다 서버용 dnm도 있어야지 pc용 dnm도 있어야죠 모바일도 있어야죠 또는 그래픽 메모리도 있어야죠 랜드 에서도 sd카드도 있어야죠 뭐 등등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게 다 갖춰 줘야지 요즘 왜 커스터머가 큰 회사들이 니까 모든 분야의 제품들이 다 필요하니까 그 제품들을 가지고 한 회사 한테 가가지고 몽땅 하기를 원하거든 서포터빌리티 그러면서도 강력한 엔지니어 서포트 이게 가능을 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판매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 갑니다 실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하이닉스 빌딩이 하나 보이는데 크게 크게 보이죠 어느 쪽에 네 그거가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나 드실 거라고 생각 십몇조 20조 뭐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간 월추 20조 들어갈 겁니다 20조요 네 20조 18조 요즘 공장 하나 짓는데 그 정도 들어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복층으로 패비 두 개가 있고요 거기에 건설 비용 뭐 크린룸 비용 장비 들어가면 그 20조 되는 게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2000에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청주에 두 개 있거든요 네 우시에 또 두 개가 있거든요 뭐 얼추 계산은 제가 못하겠는데 네 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 다가 뭐 잘 아시니 아시지 하시피 요즘 강가상각이 한 4년 4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4년 정도 보통 요즘은 뭐 저기 잘 돈을 버니까도 4년으로 아마 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4년 내에 그 비용을 내고 그러면서 상장해 나가야 하니까 아마 메모리 챌린지도 엄청난 그런 상황이죠 네 1980년대 86년도에 30개가 넘는 메모리 업체가 있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게 뭐 한 열 몇 개로 줄이고 최근에서는 뭐 대만의 일부 조그만한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d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d램으로 봤을 때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로 요약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지금이야 이제 뭐 퀄러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때는 결국 원가 싸움 에서 남은 세 회사들이 다 어쨌든 압도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 개 남은 회사들은 어떤가요 그럼 지금 봤을 때 3개 회사가 예전에 미국 정부한테 앤티트러스트 때문에 굉장히 혼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구체적으로 절대 안 만납니다 절대 서로 만나지를 않지만 서로의 눈치를 열심히 볼 테고 뭐 컨퍼런스 콜 뭐 ir 할 때 뭐 옆에서 듣고 그냥 뭐 저기 말은 안 하지만 모두 다 듣고 있고 모두 다 뭐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투자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서로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치킨게임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은 굳이 치킨게임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만큼 보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한 예를 들어서 삼성이 펩을 두 개 지으면 하이닉스는 하나 짓고 또 마이크론도 조금 텀을 줘가지고 하나 짓고 뭐 그 정도로 가면서 세계 회사가 거의 엔조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대 초반 중반 이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골든프라이스 전략 이런 것들도 선두 업체들이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전략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골든프라이스 전략이라는 건 그러니까 중국적으로는 경쟁력 없는 회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고사시키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보통 뭐 제일 선두 업체가 본인은 한 10% 정도 프라피시 내고 그 다음 회사는 블랙이븐 정도 떨어지는 회사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내가지고 그런 게 한 2년 정도 진행을 하면 그 회사는 기브업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씩 경쟁자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이 골든프라이스였고 말하자면 판매가 100원짜리 제품을 우리는 90원에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 마진만 먹으면 2등 그룹들은 그냥 손익분기점 정도 맞추는 정도이고 나머지 그룹들은 한 10%씩 100원씩 계속 적자보게 만들면서 망하게 만드는 그렇죠 전략을 국내 업체들 위주로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삼성이 그런 전략을 많이 했죠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마켓시어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마켓시어가 오히려 변하면 모든 회사한테 서로 부담이 될 수 있을 그럴 정도가 그러니까 아마 국내에 있는 두 회사도 마이크로 망하지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건 왜 그렇죠 무슨 만독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같이 가고 만약에 그게 마이크로운이 망하게 되면 아마 역으로 다른 회사가 더 뛰어들을 수도 있고요 전략적인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다른 뭐 그 폴리티컬한 디스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골든프라이스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기술경쟁력을 갖고 코스트를 계속 대폭적으로 낮춰놔야 된다라는 뭔가 성별 과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좀 더 칩을 작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가장 이제 예전의 전략은 적은 칩으로 수율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수율이 80%일 때 리딩업체는 90%라 그러면 10%갭만큼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거하고 또 다이사이즈에 대한 얘기죠 다이사이즈는 역으로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고 테크놀로지를 얼마나 앞서가느냐 에다가 가장 큰 다이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게 계속적으로 순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율도 남들보다 더 높으면 좋고 다이사이즈도 남들보다 한 세대든 두 세대든 앞서가 있으면 그만큼 원가에 대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기술 근데 지금 아니 위원님은 몇 나노가 마지막이셨어요 제가 나오실 때 20나노 초반 때 그러니까 2g 네 2g 개발을 하고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힘들죠 x에서 y 넘어가기 y에서 g 넘어가기 그게 이제 뭐 그 새로 스타트업 을 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절대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뭐 10년 전도 중국이 몽땅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왜 힘드나 힘드나에 대한 얘기를 계속 설파하고 다니고 학교에 와서는 학생들을 어쨌든 반도체에 계속 끌어들여야 하니까 제 후배를 만들고 이 산업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제가 학교 갔던 목적 중 하나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 반도체 회사 사장님들이 얘기를 하셨던 야 바로 뒤에 저기 쫓아오고 있어 니들 더 열심히 해야지 돼 하는 그런 직원들한테 프리젠테이션 했던 거랑 전 반대로 야 여기 왈던 완전 뭐 저기 블루 오이션이야 들어오면 니들이 반드치만 지원하면 앞으로 니들은 엔드 오브 라이프까지 직업이 보장은 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런 저기 중에 가장 큰 게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술 개발을 안 해보고 옆에서 리더에 있었겠지만 CEO를 하셨던 아니면 다른 쪽에 있었던 전문가 그룹 하신 분들은 곧 쫓아온다 곧 쫓아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곧 쫓아온다라는 것은 지금 한국 미국이 아닌 중국을 얘기하죠 그 회사 그 나라들이 금방 창비 다 돈 주면 사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엔지니들 돈 주고 사와 가지고 만들면 누가 못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실제 한 택에서 2X에서 2Y를 넘어가는데 2X의 모든 노하우를 다 보통 기술 개발을 하는데 2X에서 2Y로 갈 때 사람을 바꾸질 않고 3분의 1은 남겨둡니다 2X의 노하우를 2Y에 계속 접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습니다 넘어야 하고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 테크놀로지 한 30% 줄이면서 발생되는 새로운 문제들 이런 거로 보통 초기 기술 개발이 되고 나서도 2년 정도 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맨땅에 헤딩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거 헤딩할 수 있는 게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아니 xyz가 있다고 20나노대 마지막으로 xyz가 있으면 x 할 때 만들었던 인원 30% 남기고 나머지 이제 여기 70% 가면 나머지 30%는 새로 들어온 인물 아니죠.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그 텍을 개발을 하던 인원이 3분의 2가 오고 x를 했던 인원 3분의 1이 남고 다시 여기 인원 3분의 2는 가 가지고 이제 1X 정도 개발을 하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한 3개 정도는 한 트랙 같은 시간대에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연구소에서 개발한 테크놀로지가 한 두 개 정도 있고요. 이제 펩 라인에 와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x고 이게 y고 이게 g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yg는 연구소에서 있는 거고 연구소에서 더 완성도를 높여 하고 있는 거고 x를 개발을 하고 있고 x 개발이 끝났다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은 이제 1x로 가겠죠. 여기에 있던 3분의 2는 1x 개발을 하러 가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트랜스퍼되는데 3분의 1은 남아 가지고 1x에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를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1y를 2x에 개발을 했던 인원이 3분의 1이 남아 가지고 2y 인원 3분의 2랑 같이 여기에서 또 왜 연구소 펩하고 생산 펩하고는 다른 게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게 있고 양산 라인 양산 라인에 또 여러 장비 간의 코를레이션이나 이런 노하우들도 있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전에 개발을 했던 노하우를 같이 접목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제조 쪽 엔지니어들이 같이 더해져 가지고 테크놀로지를 야 그럼 이게 밀어내면서 계속 저기로 가고 돌아가면서 계속 가는 거군요.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난 인원들이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엄청난 인원들이 가고 아니 그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닌가요 처음에 와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설계 안에도 여러 분야가 많을 테고 또 검증하는 사람들 생산에 대한 것들 접목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분야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설계에서도 큰 것만 따진다 그러면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파워를 어떻게 해주느냐는 그 제너레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있고 아이오가 있고 로직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센스앰프가 있고 아날로그 뭐 dmr 또 레이아웃 따로 하고 로우파워 걱정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또 려티클 만드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요즘은 려티클도 모두 다 인하우스 에서 다 만들어있니까요. 인하우스에서 안 만들면 려티클 딜리버리가 뭐 몇 달은 쉽게 갈 겁니다. 그 려티클 한번 리비전을 하려고 그러면 려티클 마스크 그렇죠. 예전에 마스크 이제 원판 필름 만드는 건데 그거 설계만 하더라도 뭐 9개 10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 분야들에 보통 얘는 이제 뭐 웬만큼 쓸만하다 옆에서 스니아가 코치를 안 해줘도 되겠다 하려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는 굴러먹어야지 경력이 10년 이상 돼야 네 물론 뭐 저기 본인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러면 뭐 5년 6년에도 하지만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네 거기에다가 또 새로운 분야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쪽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10년 가지고도 안 되고 한 15년 정도는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때도 뭐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조금 다른 적이지만 설계만 해서도 거의 10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오 하던 사람이 너 15년 했으니까 뭐 센스앰프도 15년 할 만큼 될 거야 하는 뭐 그건 잘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데 설계만 그렇지 공정에도 뭐 한 4개 5개 분야가 거기에도 한 10개 정도 있을 테고요. 뭐 퀄리티가 하는 데도 있을 테고요. 검증하는 것도 있을 테고 어플리케이션도 있을 테고 또 릴라이프팅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을 테고 뭐 마케팅도 있을 테고 해가지고 얼추세 봐도 한 100여 개 분야의 사람들이 우와 그 10년 정도 후 퀄리티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게 하나의 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 개 분야에는 한 몇 명 정도가 있어요 그것도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분야별로 설계 인원이 뭐 그러니까 설계를 한 택에서 보통 요즘은 좀 저기 디바이스가 줄었는데 많을 때는 10개 이상 개발을 하거든요 테크놀로지 하나에 다른 디바이스 타입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디바이스 에도 데니시티가 다르게 뭐 서버 디바이스도 데니시티 다르게 뭐 이런 디바이스 그 안에 제품이 여러 종류의 라이브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 인원까지 포함을 하자 그러면 뭐 얼추 설계 인원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을 텐데 한 6 7백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설계만 설계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생태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중간에 테스트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이렇게 쭉 가서 한 방향을 보고 달리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 프로세스가 내부에는 있겠네요 그럼요 저기 아마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이닉스 기업의 경우에 총 전체 직원이 거의 뭐 한 2만에서 3만 사이에 있을 텐데요 이런 개발을 하고 또는 뭐 테크놀로지에 일몰부된 사람이 한 40%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분야 그리고 그 분야를 뜯어보면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방향으로 제대로 달렸을 때 이 성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중간에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불량이나 뭐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많은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불량이 만약에 생겼다 이게 어디서 생긴 건지 찾기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여러 우리나라가 메모리 디바이스를 잘 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의 정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디바이스가 예를 들어서 설계가 조금 마진할 수도 있고 공정도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검증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그 이제 각 분야마다 또 다른 저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우리 잘못이야 이건 우리가 이렇게 빨리 개발을 할게 하면 일주일 또는 뭐 레티클 바꾸는 경우는 많으면 한 달 두 달 새 해결될 수 있는 게 서로 모르세로 일관을 하면 내 잘못 아니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어쩔 때는 마진할 한다 그러면 어쩔 때는 좋아지거든요. 그냥 뭐 저기 공정이나 뭐 이런 게 모두 다 약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아졌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뭐 와장창 사고가 납니다. 그런 분야를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조금 우리랑 다른 애티튜드 중국의 커스터머들은 보면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여러 군데 같은 디바이스를 수출을 하니까요. 각 나라나 각 회사에서 들어오는 불량 방법이 있으니까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답니다. 가지고 있고 중국은 뭐 제가 뭐 저기 조금 주니어 임원일 때 전체 커스터머한 조직을 커스터머까지 관장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회사한테 이제 컨퍼런스 중국 회사한테 컨퍼런스 콜을 해가지고 야 이걸 이걸 한번 해보죠.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니들이 조금 잘 못 썼을 거야. 그러면 엔지니어들이 뭐 그 앞에서 해봤는데 아니야. 이거 보고 또 체크해줘.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엔지니어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해가지고 가서 보면 아까 제일 먼저 얘기를 했다. 그걸 걔들이 잘못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옆에 다른 본인들의 리더가 있고 본인들의 상사가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절대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이들 거 나빠. 이런 식의 그 엔지니어의 애티츠드를 가지고 아마 반도체하기는 요즘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사람들의 어떤 저희가 과거에도 중국에서 그쪽 그분은 디스플레이 전문이셔서 중국에서 일을 하고 오신 분이 한번 무국철 교수라는 분이 나오셔서 한번 중국 기업들의 그런 어떤 문화라는 걸 얘기해준 적이 있는데 비슷한 어떤 톤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가 불량 없이 가야 되는데 불량이 생기면 본인이 자진납세 라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거기 빨리 고쳐지고 나갈 텐데 얘기를 안 한다라는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굉장히 자기가 본인이 모르고 본인이 잘못하고 이런 거를 자존심을 상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절대 인정을 안 한다. 내가 모를 수도 있다. 내가 모를 수도 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진행을 해보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지금 sk하이닉스 시절일 때 그만두고 나오셔서 학교로 가시긴 하셨지만 중국 쪽에서 이렇게 좀 와서 도와달라 이런 식의 오퍼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었겠죠. 지금 뭐 많은 분도 가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도 있고 그러니까 봐서는 저도 뭐 한 두 번 세 번 직접 찾아오기까지 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아마 2014년 15년 이럴 때 중국에서 100조를 들인다 1000조를 들인다든지 해서 반도체 굴비를 하겠다. 벌써 지금 그게 시간이 한 6 7년 지났어요. 그런데 뭐 일부 샘플 정도 출하했다. 낸드 같은 경우는 몇 단 정도 했다. 이제 뉴스에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회사들 지금 중국 내에서 돈을 못 갚아서 이제 디폴트 선언도 되고 뭐 까보니 지금 6년 동안 결과물이 그렇게 별로 있지는 않았다. 우리가 너무 호들갑 떨었던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거든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이와 같은 내용 강의를 한 7년 전에 학교 와서 하게 됐던 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뭐 그때는 웬만한 전문가라는 분들 또는 뭐 언론 모든 분야가 뭐 5년 만하야 10년이면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반도체 가지고 메모리 가지고 먹고 살 수 없다. 그러면 학생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반도체에 계시는 전문가들 하고는 다른 의견을 내고자 이렇게 좀 더 이끌어보고 걔들 뭐 우연한 기회에 그게 이제 어떤 한 회사의 미팅 석상에 이제 실무 미팅 석상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 5개 뭐 그 정도 회사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런 방향 굉장히 뭐 어그레시브한 마켓적인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근데 실은 뭐 잘 기사님도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0년도에 엘지랑 현대가 합병이 하이닉스로 됐지 않습니까 근데 두 회사가 합병되고 테크놀로지를 한꺼번에 한 개로 만드는 데 거의 몇 년이 걸렸거든요. 두 회사가. 네. 그러니까 현대전자와 엘지 반도체가 합쳐서 양사 간에 사람들이 섞여서 어떤 거를 지칭하는 용어도 통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같은 용어를 쓰고 같은 뭐 저기 그 서킷도 조금씩 달랐고요. 그 회사는 히타치에 베이스고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 베이스고 해가지고 ti 베이스고 해가지고 그 회사가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용어의 차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 프로세스별로 만들어지는 뭐 오다가 어떤 분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돈가스라 그러는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60% 넣고 나머지 뭐 그 밀가루를 얼마 끓고 튀김가루 어떻게 넣고 이거를 구울 때는 200도씨에서 어떻게 구워야 하는데 이 회사는 같은 돈가스인데 돼지고기를 뭐 저기 50%만 넣고 다른 고기 한 10%를 더 넣고 이래야지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다 다르니까요. 다 다르니까요. 같은 돈가스지만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저기 디자인 레이어가 한 300페이지나 400페이지 정도 뽑아서 봤습니다. 프린트하고 돼가지고 봤는데 제가 나올 때쯤 야 그 플러스를 뽑으면 몇 장 정도나 되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한 3 4천 장 된대요. 누구도 뽑는 사람이 없대요. 뽑을 수도 없죠. 네 뽑아서 볼 수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만약에 예전대로 바뀐다 그러면 뭐 그게 한 2배 정도 됐겠죠 다시도. 네. 네. 근데 우리 3 4백 장 될 때도 단 두 회사가 같은 용어를 쓰는데도 몇 년이 걸렸는데. 걸렸는데 거기다가 뭐 저희야 뭐 각자를 개발을 했던 리더들이 들어 있는 거고 여기는 뭐 A B C D 회사에서 뭐 저기 주니어들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딥하게 개발하는 데 인볼블을 안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또 각자 자기가 나왔던 회사에 대한 로열티는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돼가지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회사들이 있던 사람들이 다 지금 그 회사라고 얘기한 건 소위 말하는 중국의 메모리 하는 회사를 말씀하신 거죠 네. 말씀 조심스럽게 하셔가지고 아까 앞에서 다들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서 제가요. 뭐 오피셜리 이거는 뭐 포스팅 되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기에 중국의 일을 하셨던 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번 이제 참고한 옵저버처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봤더니 각기 다른 유명한 반도체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앉아있고 출신 엔지니어들이 출신 엔지니어들이 앉아있는데 통합이 잘 안 될 것 같다 하고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는 현대전자 lg반도체 옛날에 99년도 2000년도 초반에 합칠 때도 수년이 걸렸는데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이미 한 4-5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4-5년 5-6년 전부터 하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직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결과가 없어요 중국이 실제로 맞습니다. 너무 호돌갑 떨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그냥 그런 거 생각 전혀 없이 편하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비는 해야죠. 준비는 하고 지금도 판타체 회사들은 보면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매년 위기입니다. 올해 20조 흑자가 나도 위기고 뭐 저기 그 흑자가 줄면 또 위기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그 경쟁에서 현재 같은 지위를 아마 못 누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뭐 저기 현직에 있는 뭐 후배들을 만나보고 하면 요즘은 좀 어떻게 살만해졌냐 그러면 아 이거 뭐 여기 있는 잡이 있는 하는 계속 위기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아니 그 2xyg때도 힘든 지금 1xyg를 넘어 1alpha 라고 해야 됩니까 1a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하여튼 계속적으로 쭉 가고 있는데 이게 10nm때에는 20nm때는 그렇게 3개 트랙으로 3개 세대로 갔는데 10nm때는 뭐 대여섯 개 트랙으로 몇 개다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섯 여섯 개 나오겠죠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계속 더 좁히기가 힘들어진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좁히기가 힘들어지고 또 뭐 얼추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30nm에서 2x 아니 뭐 3x 할 때는 35nm 뭐 5nm 뭐 31nm 이랬을 때는 35nm 하더라도 0.5를 줄이니까 한 15%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16% 근데 10nm에서 5를 줄이는 건 33%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시오가 또 다른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어려운 게 있지만 그 내에서도 뭐 근데 euv 레이어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뭐 테크놀로지가 계속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euv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예전에 이제 하이닉스가 돈이 없어 가지고 뭐 장비를 빨리 못 들어왔을 때 얘기인데 그 테크놀로지 개발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 테크놀로지의 문제점을 피드백을 받는데 이 도입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역으로 그게 어저스트 할 때의 타이밍을 그만큼 더 길게 가져간다는 역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그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euv를 안 쓰고 현재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뭐 한다 그러면 이 다음에 euv를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되겠죠 한 테크 정도는 또는 두 테크 정도는 딜레이할 수 있지만 근데 euv 운용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 시간이 2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2년이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는 어쨌든 어쨌든 그만큼 페이먼트를 해야지 하는 거지 그렇죠 그때 예전에 마이크론에서 항상 얘기했던 것은 미국 언론 쪽에 얘기했던 것은 삼성이와 파운더리에서 있으니까 공유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메모리만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장비를 최대한 늦게 가져가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어쨌든 시간을 써야 되는 건 이후에도 나중에 그만큼 페이를 할 겁니다 페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xyz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약간 21nm 23nm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표기하면 안 됩니까 왜 바꾸면 아 그거를 뭐 30nm 대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모든 메모리 디바이스는 인텔의 새로운 cpu나 뭐 이런 거에 밸리데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검증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 샘플 주고 그 다음에는 뭐 횟수 빛 볼륨을 줘가지고 각 저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인텔이 각 회사의 샘플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는 38nm라고 줬는데 다이스 사이즈가 100mm 스퀘어입니다 근데 b라는 회사는 36nm라고 줬는데 110이에요 오히려 크다 다이스 사이즈가 더 크고 근데 테크놀로지는 자기네들이 더 진보가 있다고 마케팅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죠 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a라는 회사에서 브레임에서 야 이게 우리가 저분들 왜 걔들은 36nm로 니들을 억셉 해주는 거야 인텔이 아 인텔에 인텔에 하니까 인텔이 귀찮은 겁니다 야 우리 어차피 테크놀로지라는 게 거의 장비 디펜더시니까 이 장비 가지고 낼 수 있는 건 뭐 맥시멈 여기 그러면 이걸 38 37 35 이거 하지 말고 그냥 3x로 하자 30에 처음 나온 건 x버전 첫 번째 x버전 그다음에 y버전 네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에서 각 회사마다 다이스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뭐 low density나 해가지고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low current를 위해서 좀 더 키우지만 current를 늘려도 되고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스탠다드를 인텔이 그렇게 정해놓은 건 인텔이 참 대단해요 그런 것들은 대단해요 지금 물론 ceo도 여러 차이 지금 짧은 기간 내에 바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텔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참 거기 종속이 안 될 수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종속되는 게 조금 줄긴 했지만 모바일이네요 어쨌든 pc나 서버용을 할 때는 인텔한테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배리데이션이라는 게 모든 d램에서 d램 표준을 만드는데 가장 큰 입김이 인텔에서 나옵니다 그 아까 다이스 사이즈는 큰데 나노스는 더 작게 표기하는 것은 마이크론 같은 회사인 거죠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d램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말씀 들어보니까 후발출자들이 쫓아오기는 되게 어려운 분야에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발 뻗고 그냥 신경 안 쓸 건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new memory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m-ram re-ram p-ram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딱 갔을 때는 판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약간 위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도 그런 new memory를 하는 그룹이 따로 있었습니다 개발그룹이 네 개발그룹이 공정개발 디자인팀도 한 팀이 따로 있고 공정이 디자인이 있어야지 그게 이제 제품도 여러 세대 만들어 봤고요 그런데 그걸 계속을 하면서 오히려 이게 사업성 또는 가치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치만큼은 로우코스트로 그때 이제 하는 메모리가 캐시 있고 m1 있고 중료조절이 있을 때 어디쯤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쓰겠다 뭐 이런 저기 타겟들이 있었으니까요 그걸 하면서 그때도 뭐 얼추 150명 이상 인원이 꽤 많은 인원들이 꽤 많고 어떤 뭐 다른 회사하고도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그 회사와 인원도 한 30 40명 와서도 일을 같이도 했고요 그러니까 절대 현재 메모리 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 분야를 스터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계속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는 만큼 그 이상의 노력과 인원과 돈을 들여서 하고는 있는데 아직 전혀 경쟁이 안 된다고 느끼는 거죠 기존 메모리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그걸 더 깨닫는다는 의미죠 그렇죠 아 이거 하긴 하지만 이게 기존에 dlm 랜드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원가가 확 줄어들거나 퍼포먼스가 확 높아지거나 뭐 이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뭐 또 reliability 문제도 있고 또 yield에 대한 문제도 있고 물성이 계속 변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어느 누구 못지않는 보험은 지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을 들어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한국 메모리 산업은 굳건하게 갈 것이다 라고 좀 그냥 그렇겠죠 뭐 진짜 게임 체인저가 나오기 전에는 현재의 우리 경쟁력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뭐 언제 또 또 시간이 되시면 비슷한 주제에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 궁금해할 만한 내용 제가 좀 여쭤봐서 한번 한 번 더 나오셔서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